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고시나리의 신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해보자 어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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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잡히네 역시 A 플러스는 안잡히는건가 바로잡히죠 강아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건 무엇이요 국민 게임 테트리스 모르십니까 까마지자 까마지자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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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fades 땅끗 갈아 페트리스!! 안녕하세요 어허어허어허어허어 두번은 안통하네 바본조합들이야 바본아니구만 어허어허어허어 나이스크라이시 또른 좋았어 아이고 이거 왜 바꿨지 에헤이 잘가라 오늘 내 느낌은 되게 좋다 저리가 이게말로 A플러스 실력이 된 곧씨날이라고 어허어 오올올 공격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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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기까지에요 자 자 오오 아직까지 안 끝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호오호오호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자 오잠깐잠깐잠깐 진짜 지겠데 오임 오재 오拓트리 오이eniz 오우오 내용 오 tim 뭐야 여러분, 컴퓨터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하시는 게임입니다. 아하, 아하, 어호, 어호. 아하, 어호, 잠깐. 자, 생각하기 전에 컨트롤로 움직여라, 컨트롤로. 컨트롤로 해라, 컨트롤. 야, 컨트롤해, 컨트롤, 컨트롤. 와, 뭐지? 뭐지? 아까 그 첫판에 걔 못했던 애는 어디갔어? 되게 분발하는데? 아까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잘하는데? 아, 가려. 이 중요한 순간에 가렵다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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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젠저하게 자꾸 컨트롤 비시 가라고 있어. 하지만, 고시나리 더 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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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그 운이연나보다 내가 한건.. 안돼! 했다, 빌드로 가자. 아 근데 빌드로 가기 위해 전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이 갖춰졌는데 야 지금 되게 빡겜하고있어요 뭐지? 근데 왜 바꿨지? 와 안된다 못이기네 아 왜이렇게 느려지는거야 아 모기 진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전히 날 방해해주시는구만 아 모기 졌다 와 깔끔하게 졌어요 결과에도 행복할줄 아는것이 진정한 고기죠 도대체 왜 바꿨지? 도대체 왜 바꿨지? 빨라지게 빨라져야돼 자주 놀라와주세요 갓겜만하는 고스나리에요 갓겜만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 이명이 갓씨나리 네 갓게임만하는 고스나리라 해서 갓씨나리라고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잘 지내죠 잘 네 근데 제가 총겜을 못해서요 에임이 화면할수록 줄어들어서요 에임이 화면할수록 줄어들어서요 잡혔다 자 이겨보자 한번 에임이다 이번엔 좀만 더 빨리 좀만 더 빠르게 아 아 잘못됐다 네 한번 빌드 한번 가보자 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 야 이제 빌드가고 있는데 어? 아 잘못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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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드 실패 아 빌드 실패 아 아 모기 이 자식 아직도 안갔어 빌드는 실패했어도 고스나리의 공격은 실패하지 않았다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가요 아주 잘가요 가라 몬스터볼 어우 오오오 wine 아직도 안 끝났단말이야 가라구 맞아요 꼭 중요한 순간이 중요한 순간에 그래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넣 아 뭐 안된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또 싸워가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고스나리 실력은 멀었구만 아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빌드를 가볼 생각이었지만 빌드가 안가집니다 지금 오호 오호 나이스의 시도는 좋았수록 하지만 고스나리 이 스팀어 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지마 제발 오옿..오오옿..오옿..오옿.. vii 아 내가 도대체 왜 저렇게 둔거지? 아 이거 졌다 아아 진다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맞지만 이제부터 이길겁니다 쾌진격 들어갑니다 자아 아 쟤 모기 이자식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 왜 바꿨지 도대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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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가라! 야 풀었다 이걸 풀어? 그리고 가자 가버려 끝났어 어 빨리 죽어 죽어! 가쩍! 자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고수나리에 진정한 진가는 후반부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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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왜이렇게 가려워 왜이렇게 가렵습니까 그만 가려워 아 왜이렇게 가려워 아 미치겠네 꼭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렵다니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안된다 큰일 났다 끝나긴 뭘 끝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 이쪽이 아니었구나 아 헤이 실수했어요 하지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보여 드릴게요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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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채팅차 어디갔어요 좋아요 살려야지 바로 얼마나 지주했을 채팅차까지 사라졌겠습니까 아 에헤이 에헤이 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형님 진정하여 네 진정해요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와 질거렸네 질거렸냈잖아요 진정하여 진정할게요 롯키나리는 아직 실력의 반도 못 이뤘는데 아 야 이거 진짜 안되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아하 야 이거 안되겠는데 자꾸 실수하네 아 자꾸 실수한다 아아 젓쇼 외워야죠 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뭐 그니까 제 말이여 다시 아 찢어봐야지 한번 한번은 이겨야지 아 속도 진짜 안나온다 맞아 가자 이겨보자 자 이제 박수까지 쳐줬어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뭐 지러가요 이기러가야죠 아 뭐야 아 내려놓은 적이 없는데 아 자꾸 뭐가 꼬입니다 자 뭐지 왜 이렇게 꼬이는거 같지 자 자자 정신차려 정신차려 골키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여기 본진이야 가자 너 실수 많이 한거 같은데 아 아이고 아유 실수했지만 이겼죠 이기죠 저게 뭐야 뭐 나 못받겨 나중에 영상으로 봐야지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지 야 야 야 야 무서웠다 방금제 무서웠다 방금제 조금 무서웠다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게 다라고 그게 다라고 그게 다라고 그게 다라고 무서웠지만 그게 다라고 아 효과가 진짜 안 나오네 뭔가 정신없이 하기만 하고 뭐 조금 제대로 실속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겨봐야죠 이겨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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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옆으로 가져 아 미치겠네 이렇게 옆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내 실속 아 내 실속 마이 미스테이크 아 졌다 또 왜 바꿨어 아 아 아 젠자 빼빼로라니 아 빼빼로 될 때 고스냐닐 때 빼빼로 주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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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러면 안 돼 저렴고 신입 이게 고스냐 겠oa 이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거라고 지금 아 참 진짜 안나오네 와아 어떻게 살았냐 아 도대체 나 바꾸고 나서 왜 이렇게 후회를 하지? 왜 바꿨지? 아 왜? 아 진짜 미치겠네 상대방은 보낼 수 있는 카드! 카드! 시간 안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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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빨리 보내버려야돼 가라! 가라고! 가라고! 왜 안가는거야 이제 이겨봅니다 으흐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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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흑 정신없이 뭐 하긴 하는데 실속이 없죠 아 전 뭐가 좀 안맞죠 지금 아다리가 뭐가 좀 안맞아요 뭐야 이게 아니었어? 짝대기 짝대기 한번 나와줘 그렇지 와우 진짜 아슬아슬하게 한다 진짜 왜이렇게 스피드가 안나오냐 아아아아 진짜 제 손가락이 답답하네요 그치 저한테는 충분하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 안된다 아 안된다 아 뭔가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오키나리 고피나이드 느낌이다 지금 실속이 없다는거 아 아 왜 바꿨지 바본가? 아 바꾸면 안되지 자 마지막 그래도 이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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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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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평대병 평대방 거의 끝나가 끝나가 끝나간다고 끝나간다고 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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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끼야 정신차려 곧끼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자 장심하지말고 끝까지 끝까지 이번엔 내가 끝나겠는데 아 도대체 왜 바꾸지? 깍대기 안나오지 됐어 자 이번엔 인기음변치고는 잘했어 이기서 가자 이기러 가자 이기러 가자 야 이겨 이겨 이겼다 도토리 퀴즈도 좀더 크면 이긴거지 뭐 이런 극적인 심리를 보여줘야 또 고스나리 방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 만들겠어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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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하실분은 A든 A플러스든 그게 그거예요 자 그치라에서 냉전을 연습하는 이유는 이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다 심어든 자 어서와요 저도 연신 많이 안해가지고 큰일났어요 어 어때요? 어떻게 느낌 어땠어요? 바디스타 합격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합격 합격하고 싶어요 어 좋은 결과 나올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고스나리가 언제든지 응원합니다 고스나리 그럴까요 시몬님 그런 부정은 지는게 아니에요 안녕 와와와와 진정해 진정해 와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금 예 잘하고 있어요 그치 이게 더 무서운 이유 리그는 그래도 어느정도 실력이 비슷한 사람께 해가지고 이게 비빌 수가 있는데 이건 비비질 못해요 에이 워낙에 댕구수분들이 있어가지고 봐주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신사 아유 자꾸 아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그래도 그냥해도 잘 못하는 고스나인데 자 공격이 많이 안오죠 이때가 기회에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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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공격이 안올데 얼른 아 좋아 얼른 잡아야돼 오와와와와 진정해요 진정해 이거 친선이야 친선이라고요 친선이라고요 진정하시라고요 진정하시라고요 와아 지는줄 아네 와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 이렇게 간다고? 이거 이거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너무 공격이 많이 와 와아 이렇게 당한다고? 야아 와아 와아 실수가 많.. 많죠 저도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이 실수를 줄여야될지 연습밖에 없어요 실수를 줄이는건 연습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 스프리버 연습을 잘 못해요 좋았어 좋았어 오늘도 열심히 게임해보는거야 저 사람 뭐야 고인목인목이 있냐 고인물이죠 끝 끝 끝 끝 끝 많이 느셨네요 그쵸 많이 늘었죠 아직 멀긴 했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요새 많이 피곤한지 고시나리가 잠깐 자면 못 일어나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이 너무 바빠서 시작합니다 바이오크니 고아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 같지 그러네 오랜만이네 아 잠깐 와우야 잘못잡았다 큰일날뻔했다 야어어어 와우 나 이 스피드를 좀 늘려도 될거 같죠 이거는 티짜가 아니야 티스피드 아닌가 뭐야 잠깐만 야어어어 야어어어 그러지마요 진짜 왜그래요 아니 와아 이래도 죽는단 말이야 와어어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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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살려줘 민난용님 야아 저거 완전 실수죠 딱봐도 실수죠 하지만 실수를 바로 자연스럽게 덮여주는게 고수의 지름길이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분이서 이기는거면은 어 일단은 어 20180님이 이길거다 라는 말씀을 조심히 들어 들어봅니다 네 끝났죠 이 터졌어요 터졌어요 끝났다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진짜 잘해요 20280님 진짜 잘해요 자 더 들어오실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악인존민이 들어와요 같이해요 자 더 들어오실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와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유튜브도 하고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악인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고인물들이 파니를 치는 이 테트리올세계에 웰컴 투 어 테트리올 세카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뭐지? 그다지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는데? 음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응 아하 이건 이런 이런 뭐야 저기 왜 안 회전이 안됐죠? 아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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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N 한 번 해보고 어 TSPN 한 번 해봐야될거 아닙니까 네? TSPN 한 번 해봐야죠 TSPN 한 번 해봐야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 형세님들 형세님들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젠장 아니 고수나리만 보면 아주 죽이려고 하는 이 고수들 아주 그냥 한결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 살려주세요 너무 잘해요 그쵸 너무 잘하죠 젠장 와 20280님 불 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버리신거야 예 보면서 그니까 와 아니 와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죽겠다 201평군이 졌다 야아 어 아 코리 웰컴 투 마이 브로 캐스 텐큐 펄 커미 어 뭐야 우오오 오오 어서와요 어서와요 웰컴 웰컴 뿌옇뿌옇가 그거밖에 없어 끄트봇니 끄트봇이 누구야 끄트봇이 누구야 끄트봇이 누구야 끄트 끄트 퍼블당했어요 아 진짜요? 퍼블 내가 당한 줄 알았는데 어서와요 뭐지? 끝보신 뭐지? 근데 닌텐도예요 맞아요 그가 왔네 끝장인 끝장인 그 끝화면에 아주 그냥 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뭘까 자 가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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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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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제가 아무리 날려버렸다고 한들 그래도 어? 그런 식으로 곧씨나리를 보내버리면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꾸 보내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떼요 오피나리 그렇게 쉽게 가는 스크리머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고스네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 쉽게 가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느려지니 갑자기 사고가 느려졌죠 된장 뭐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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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인터넷 배드 캔트 플레이 아우 리얼리? 유 유 햇 유 햇 유 헤드 위파이 아오 이스도 웨 리 아 심어임 심어님 잘 하죠 애완 니워 쟈 크라이티 야 파요크님도 돌아가실 예정이었는데 안돌아가시구요 자 과연 얼마나 성장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P님과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하구요 아직까지 유튜브에 구독하셨습니다 구독한번씩 돌려주시면 앉아먹히지 자 아프리카TV님 이거 방심하면 안돼요 이건 잘하시는거기 때문에 방심하는 아 방심했어요 야 이거 이거 야 20180님 역시 나누어줘요 네 나눌까요 그러면은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즐거움은 더하면 뭐지 반댄가 기쁨은 뭐지 기쁨은 나누면 기쁨은 더하면 두배 뭐지 오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남아줄게요 한번 고인물분들은 잠깐만 뉴비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은 이게 뉴비를 뉴랭구 뉴랭구 진짜 진짜 2 0 1 0 0 어 뭐야 이 분 뭐야 수님 누구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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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로 있네 하이 11레뿐하고 하고 싶어요 누군데 11레뿐이 일단은 다음판에 일단 뉴비하고 고인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눠진건가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판의 고인물분들입니다 뭐야 벌써부터 공격이 들어온다고? 정신차려 상대는 뉴비가 아니야 뉴비를 자칭하는 고수라고 야 그래도 확실히 평화롭긴하다 바로 공격이 들어오진 않네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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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꿨지? 아 마지막까지 완벽할 수 있었지만 예 못했어요 아유 아기님 저한테 돌아가시다니 이런 아 왜 자꾸 중간에 타고가 자꾸 멈춰가지고 느려지지? 이건 방송 타고 는 아니고 아 어렵다 아 어려워요 패트리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임 맞아요 음 음 나쁘지 않고 오 뭐야 뭐지? 뭐지? 오오오오오 진정해요 진정해 고수나리가 집중해졌나요 지금 조금이라도 풀리면은 바로 사망할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저기다 두면 안됐었는데 망했다 하지만 망한거를 바로 바로 승화시켜버리는 고수나리 클래스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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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찢었다 찢..찢겠는데 일대일 창대로 내가 창대가 되지 않아 아 아 일대일 되기 전에 먼저 망해버렸게 했는데 아 일대일 되기 전에 먼저 와 아 이거다 와아 이거 어떻게 아니냐 야 야 티스피나는거 봐봐 여유롭게 어 뭐야 뭐야 아 위험해다 아아 아아 네 절서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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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긴거에요? 엄지 뭐야 엄지님이 이겼잖아 자 이번엔 고인물분들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만 올라와주세요 고인물대전 디스 이씨 아 디스 이씨 어 뭐죠? 마스터 매치 지목권 다음판에 다음판에 지목권 다음판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에 쓰지마 이미 지목권 있으니까 이게 주먹을까 내가 제가 당신의 아까 시빌레뿐이 누구셨더라? 야 미쳤다 역시 찢어 야 뉴비는 고인물은 물지 않아요 찢어요 네 잠깐 1대1 지목권 들어왔으니까 아까 시빌레뿐이 누구십니까? 치키카게님 치키카게님 간만에 아 그래요? 지목 들어온당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지 예측 먼저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간만에 투표해요 여러분 아깅님하고 치키카게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막 12 레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많이 있어요 자 플레이어로 올리겠습니다 와우 아깅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1번은 치키카게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상 막하여요 50대50을 찍을 수 있을지 자 50대50 균형 누군가가 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균형의 효자야 균형이 깨지면은 어 균형이 깨져잖아 임마 네 균형이 깨졌어요 어?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끄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치키카게님인데 악인님 악인님인데 치키카게님 과연 이기는 자 누구신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뉴비의 뉴비의 그 뭐냐 세계는 아직까지 맑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고스나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거 좀 빨리 해야겠다 자 자 봤죠 고인물분들 요즘에 뉴비가 너무 귀하다고 상삼처럼 귀하다고 하시는데 뉴비 보시냐면은 고스나리 방송에 한마디로 고스나리 방송은 상삼이란 뜻이죠 자 치키카게님 화이팅 악인님 화이팅 과연 뭘 하려고 하셨을까 왜냐면 고스의 자체가 뉴비 솔직히 부정할 것 같다 네 이제 내 채팅방에 안 남겨준 게 다행이다 딱 저 분분만 편집해야지 쌩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왜 남겨요 편집하려고 했다니 편집도 못하겠잖아 아아 자자자자자 아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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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가시나요 가시나요 아아아아아아 야아 뉴비대전 이렇게 힘 막히는거 처음입니다 야아 야아 자 예측 이긴거는 치키카게님이 이겼습니다 바로 역배가 성공이 되었죠 자 신원이 하셨구요 다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다 들어와요 이제 컴인 컴인 플레이위드 어우 플레이어 신청했지만 아니 지금 한번은 이렇게 돌아가면 켜야돼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스나리한테 신청한거는 신시킬텐데 네 아하 아 아 왜이래 왜이래 고시야 고시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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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크리머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와 진짜 정신차려겠다 뭐냐 이게 난 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아 왜이래 이잉 이잉 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가자 와 이대로 끝내겠다라는 심탄인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스크리머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저는 제대로 플레이를 아 뭐야 아니 아 아 왜 저기저기까지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네 아 저요? 저는 그런 그런 스크리머에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네 절대 예 비겁한 스크머거는 아닌데 네 그래요 네 끝으로 넘어오시죠 끝으로 끝으로 솔직히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긴 한다 끝으로 끝으로 떼봐 그 아 그 진짜 아니에요 고스날이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봐주는거에요 제 실력이 아는데 제가 봐주겠지요 지금 오늘따라 테트로가 재밌구먼 네 네 말씀하세요 끝에 오시죠 싫어요 인터페이스의 폭망 진짜 세팅 뭐 테트로 하나 잘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뿌옇뿌옇마저 잘해야되잖아 멀티 멀티를 못한다고 멀티를 안그래도 연습부족으로 어 실력이 늘지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마님이 여기 아이디가 뭐였죠? 치키카게님이었나? 야 규님 잘하신다 아 맞죠? 오케이 자 이번에 1대1매치 스페셜매치가 총사가 되었습니다 치키카게 버스어스 고스날이 과연 어느 분위기일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치키카게님하고 고스날이만 남겨주시고 바로 내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아 압도적으로 고스날이가 이긴다 아 아 압도 너무리 못해도 아 아무리 못해도 eventual 슈리머인데 환불한거 대신 써드릴게요 오우어우 아 누가 환불했었어요 야 이 프로 설마 이거 옆에 나오진 않겠지? 예 아아 그렇구만 네네네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매니저분이 많이 계셔야 돼 관리 많이 해주셔야 돼 자 예측 시스템 모두 끝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되겠지 어느 분이 되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바로 고신다니가 그씨 그청이죠 네 그씨 그청이죠 네 안되겠다 딜드로 가야겠다 아 뭐야 아 이게 아니었는데 괜찮아 바로 복구하면 돼 아휴 하지만 빌드는 늦었죠 오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아하 이런 실수 이런 실수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고신다니의 어드벤처 찾아라 비밀의 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라 하려고 하셨구나 소장이 끝내버리는 게 날라나 네 잠깐만 방심하다가 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절대 안 돼 방심할 실력이 아닌데 자꾸 방심을 해서 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겼어요 예 비겁하다고 하지마요 예 여러분의 포인트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 이제 다 들어오시고요 다 죽었어요 이제 다 들어와요 이제 골키나리 이제부터 못하는 컨셉은 끝낼 것이다 이제 못하는 못하는 척하는 컨셉은 끝낼 것이다 끝후 하실 건가요? 끝후 솔직히 나중에 한번 해야지 야 끝후 야 끝후 진짜 오랜만이긴하다 오랜만에 들어보긴 해 할 일이 흐흐흫 아 이게 본의아니게 위기를 만들어버렸대요 위기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위기가 될게 아니었는데 아 계속 잘못떠가지고 된장 이대로 끝나나요? 이대로 끝나나요? 짝대기 한번만 나와주면 좋을거 같은데 짝대기 안나와주니? 아 뭐야! 아 저기 걸려 아 돌아돌아돌아 돌아서 다른걸 해줘야지 고수야 너무하는군 아직까지 7명의 플레이어가 남아있습니다 행운의 7 즉 고수나리는 행운의 샤나이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아예 지금 되게 필요한건 빌드 연필 뿐 빌드를 외워하겠는데 specific 바로 가기 양쪽으로 가기 아예 실수가 덜 썼으니 들떠주세요 뭔소리야 도시나리의 실력도 있고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요 신자는 어느 분이 되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명의 플레이어가 남아있습니다 고인물분들께서는 한 분씩 봐주고 계세요 오디나이님, 게스트님, 휴님, 2068무님 다들 고인물이십니다 여기서 한번 잘못 삐끗하면 바로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건 봐주시는 건데 적당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골로 가버립니다 한번 실수하면 골로 갑니다 이분들 고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고인물 고인물이 아니라 고인이 되기 때문에 어머 guidelines 야 experience 와 2068무님 잘 차 Swarm 두드레티드가 장난이 아니고 야아아아 야 진짜 힘이 막힌다 게임하는 게임 보는 내내 힘이 막혀요 야아 요체 진짜 식감만 하시고 이렇게 태큘만 하신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실력입니다 야아 위험하죠 지금 감탄타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과연 어느 고인물분들이 이기실까 바로 저렇게 자율스럽게 삐퀴 만들어주시고 야아아아 20680님 아아아아아아 아쉽습니다 역시 나리로 들어간 사람은 착해요 나리가 끝에 나리가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물론 곧비나리도 우연치 않게 뒤에 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구요 하하 하하 션이나니야 어디 나리니 나가셨네 네 아니구나 스피크사이클 스파크사이클론이 나가셨네 아니 제발 와아 그렇게 헛소리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골로 보낸다고 곧스네리를 야 이렇게 골로 보낸다고 제 지목 어디가 제 지목 썼나요 네 하윤님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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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유님 누구랑 아아 들어오세요 누구랑 피그마 쇼대님 어서오세요 굿시나리에요 유튜브도 알고있으니깐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있어요 누구랑 화요인님 누구랑 여쭤봤잖아요 화요인님 진짜 하고 계신 것도 아니구만 누구예요 엄지님 오케이 안죽었어요? 안죽으셨어요? 엄지님 돌아가셨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 네 말씀하세요 고시다리 아니에요 고시다리예요 뿌옇뿌옇 마렵다 뿌옇뿌옇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 인터페이스가 어느정도 맞으면 같이 해도 좋을텐데 야 공격 엄청 많이 들어왔다 이거 못잡죠 재밌는 모드 오랜만에 어떤가요 아니요 단문가시 사랑할게요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고시다리가 지금 당분간은 보통 모드로 제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다와이드 하긴 이 아이디어가 최우형님한테 아이디어가 나온 거긴 하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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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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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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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alog 와하 이거를 딱 할 거긴 했죠 아 지금도 재밌는데? 그쵸? 재밌죠? 고시나리가 갑방송이라 ultimately 그래요 랏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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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랏 와. 이거는? 이게 딱 살 거긴 했죠. 야오오오오오 지금도 재밌는데? 그쵸, 재밌죠. 고씨나리가 갑방송이라서 그래요. 그니까, 유튜브 좀 구독자. 흐흐헤헤 힞힞힞힞 구독 마려워요. 아니 아 20685님이 이겼어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1님하고 떨스 요인이 제외하고는 다 내려가주시고요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시스템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자 1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떨스 요인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 떨스 요인이 계시잖아 체크 카게님 제가 또 내려드릴게요 더 뉴비 더 뉴비예요 진짜 진짜 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된 곳이라는 소문을 내가 익히 들러서 알고 있어 무너지지 않는 벽을 치는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야 되게 비유가 좋다 20685님 어디서 공부하시나요 그런 그런 멘트 굉장히 배운 사람 같았어요 방금 전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역시 역시 그씨 그청이이라고 배운 스크리머한테는 어 배운 시청자분들이 따라오길 말이오 이제 응 이러면 또 물음표하고 편하겠지 이제 네 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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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아 준유비 정도 실력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준유비에요 아 엄지님 실수하셨어요 실수하셨어요 끝났죠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터졌어요 과연 터졌나요 터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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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졌어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는 나는 엄지다 어 나는 엄지다 내가 엄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듯한 내가 그런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엄지다 내가 어 화요일님한테는 내가 엄지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폭우 아 금강림 링크 아이고 링크가 아니고 아이고 떨시오이 떨시오이님이 되버려 잠깐 링크 드릴게요 기다려요 아 링크가 복실되는지 아는데 아까 투표하다가 떨시오이님한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링크 아니에요 링크 바로 드릴게요 끝나면 할 수 있을게요 이게 글씨글청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존재할 스킬머한테는 존재할 시청자밖에 안오지 여기있는 계신분들 다들 잘생겼다는 뜻이죠 고로 고로 골스냐에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했습니다 네 네 물음표에요 자 야 여기 믿는 분들 믿는 분들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사게 할 것인지 엄지님 화요님은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선 넘었어요 맞아요 선 아마 스트리머 역사상 뭐냐 팔로우보다 선이 더 많은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자씨보다 선이 더 많은 스트리머는 저밖에 없을거에요 보통 스트리머같은 경우에는 아니 스트리머님 사랑해요 오늘은 안피곤하세요 팬이에요 이러면은 여기서는 고시나리 바보 고바시보라던가 고시나이님 왜 이렇게 허언증을 잘해요 팬영상을 내게 보내신 분이 팬영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팬영상이 아니였던 네 아니 이 와중에 111님이 이겼어요 훗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야 아직 111님의 벽이 벽을 넘을 순 없었다 아주 잘봤구요 자 이번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시죠 이제 크락 아 잠깐 드려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아 남겨드렸어요 크악! 어때요 우리 더스티님 어떻습니까 더스티라면은 더스티라면의 먼지 쌍미운 먼지 먼지! 네 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점수차가 너무 나잖아요 그런가 아임네벨럼님 어서오시구요 스키카게님은 쉬시는건가요 왠지 한번 플레이로 한번 이렇게 해야될거 같은데 점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점수는 숫자에 불과해요 자 곧씨날 이제 손 제대로 한번 풀었으니까 더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오늘중으로 안풀리지 않을까 이거 으흠 오 잠깐잠깐 demonstrated 잠깐잠깐 고아 안녕하세여 웰컴 투 마이블록캡스 아임 고시나리 어 고시나리 이스 코리아 페이먼 스트리머 앤드 유투버 이프 유 라이크 마이블록캡스 플리즈 사스 크라이 마이 유투버 채널 이스 유투버 채널 링크 이스 디스텐 고 트루 앤드 사스 크라이 미 자아 저 가도 되.. 어딜 가요 어딜 가시려구요 여기 들어오신다구요? 이시언니 여기 들어오시려구요? 들어오셔도 되구요 아이 그러면은 당연히 링크 남겨드려야죠 고시나리 덕분에 뭐냐 저기 이 테트리오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나리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 가끔은 다른 게임으로 힐링할 그것도 있어야돼 그니까 한가지만 게임에서는 한가지 게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진짜 게임하기 싫어져요 네 진짜 페이머스 페이머스는 잘생겼다는게 아니죠 이거 유명한 이란 뜻이죠 유명한 유명한 고시나리 때문에 나간.. 나간 사람 누구야 누가 나갔는데 2회 11수면 몇인데 20180입니까? 네 아 2048? 아 2049 찍었네요 2049 찍었네요 이런.. 2049는 도대체 뭐야 자 자 오디나리님 역시 끝에 나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착하다니까 어? 근데 나도 나리가 들어가 있잖아 아이고 이거 이런 우연이 이런 우연이 이.. 로스나이가46 절대 착하다는게 아니었는데 549 549 하하 하하 왜어줘 왜여어어 할수있죠!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럴게 corazón 야아 고인물은 어떻게 살아도 사는구나 야 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네 뭔 논란이에요 고스나리에 이미 논란 많이 먹어서 관계없어요 아 드디어 공격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 다 상승시켜버렸어 야... 고스나리에 논란 많잖아요 그쵸? 논란 많잖아요 지금 욕 다 먹어도 이상하지 않는데요? 뭔 소리에요? 고스나리 칭찬도 듣고 싶다고요 칭찬도 좀 해줘요 아니... 이 스키머도 사람인데 어? 욕만 먹어서 살겠습니까? 마늘만도 하죠 아니 이 시애님 마저 왜 그러세요? 안그랬잖아요 논란이 많다 무슨 논란인지 다 말하세요 일단은 네 이거는 팩트긴 한데 예 고스나리에 자꾸 착하다고 한 죄 잘생겼다고 한 죄 아 죄가 아니지? 잠깐만 죄가 아니고 그... 어... 이것저것 예 그 컨트롤 잘한다고 해놓고 막 죽는거 막 고스나리 막 천 넘는거 천 파밍하시냐구요 아니거든요? 야... 오디나이님 야... 대본대로 그 다이본 저한테 해주시지 천 파밍 천 파밍이라니 바로 시작합니다 안되겠어 이 와중에 레벨업했어 아... 잠깐만 들어오셨나? ECN님? 아... 참... 좀만 더 참아주시지예요 좀만 더 참아주시지 그랬어 아... 잠깐 왜그래 왜그래 너한테 왜그래요 진짜 좀 살려줘요 좀 오래 진득하게 플레이하고 싶은데 계속 구경받기 못했단 말이야 구경받기 못했어요 진짜 진짜 진심 구경받기 못했어 내가 스틸 먼지 유튜버인지 모르겠... 아 스틸 먼지 유튜버래 스틸 먼지 시청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너무 많은 구경을 해버렸어 아... 아니 왜...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앉아있지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앉아있지 아... 하지만 이 실수도 그리고... 와... 졌다... 와... 끝났다... 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 준석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갓방송 고시낼 방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새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보다 일찍 끝나셨네요 오... 이시엘님 잘하시는가 보네요 아 구독했는데 유튜브 감사합니다 구독 안하신분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이 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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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coming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저보다 잘하죠 어... 쓰읍 뭔소리에요 자꾸 왜그래 고시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택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어? 그렇게 어... 고시나를 괴롭히면은 재밌습니까? 재미냐구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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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애마이님 오셨다 맛있네요 아이 뭔소리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하셔가지고 원래 놀리는거 잘 못하셨다가 어 고시나를 방송오시고 나서 놀리는거에 맛들려가지고 어? 사람이 나빠졌다는 소식은 익히 들고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허니버터군님 고아 안녕하세요 허니버터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거 같지? 아닌가? 뭔데요 고 엄지님을 이기시는 방법 엄지님이 엄지로 플레이하면 돼요 네 다 지루하는게 아니고 엄지로만 네 아... 해설도 좀 하려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요오오오오 원래 스트리머 괴롭히기는 하는데 아하 구애마이니 구아 안녕하세요오오오오 아 그래도 이런 스트리머가 어딨어 물론 많이 있지 나도 흔한 스크리머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한 스크리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재미와 재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스크리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리얼레알. 손빠른분, 곧끼나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빨리 죽어요, 제가. 제가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보다 시청을 더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시청을 많이 했다. 이거는 제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 또 나눌... 언제 나눌까요? 다음 판에 한번 나눌까요? 다음 판에 나누죠. 고아,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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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빡센 데요, 지금. 네. 포유해야징.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새벽? 이따가처럼 몇 판 돌치죠. 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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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곧씨나리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다고. 곧씨나리였기 때문에 이 정도 산 겁니다. 야, 어떻게, 야, 그 많고 많은 공격을, 야, 막아냈어. 디펜더. 와, 이거를? 자, 점점 이제 스피드 좀 빨리 해야겠지? 빌드고 뭐고 지금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와, 어렵다. 아, 자꾸 생각하는 버릇. 생각은 좋은 거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은 빌드를 어지럽힐 게 있기 때문에 첨가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우와! 이렇게 또 당한다고? 아니, 아니, 왜 바꿨어, 왜 바꿨어, 아! 우와!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알았죠.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좀 인정해야 된다. 이번에는 좀, 이번에는 좀 잘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고인물분한테는 야, 그래도 전부 다 실력 많이 늘긴 했다. 야, 나 지금 되게 칭찬하는 중, 고시나리. 야, 아무도 칭찬을 안 하니까 제가 셀프로 칭찬하겠습니다. 고시나리, 너 연심만 하면 되는 애잖아, 어? 왜 연심을 안 하는 거야, 어? 네가 바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연심은 해야, 어? 게임 스티머 개, 어? 초신성으로 쓸지. 안 그러겠니? 야... 미쳤다. 와... 이제 다 감탄샤밖에 안 나온다, 진짜. 와... 역적으로 물리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니, 뭔 소리예요. 고시나리 자체가 영혼인데. 자, 이번에는 고인물분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카이님도 오셨다. 자기가 생활했을 때 내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인물이신 분들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게스트님 고인물이신가요? 더 뉴비님, 따빼두 고수. 더 스틴님, 고수. 자, 111님, 댕고수. 그치, 하유님은 올라가야지. 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니터링은요.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이 씨앤님은 이따가 할 말이 있는데. 이따가 해도 돼요? 네. 우리 대회 신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뭔 소리예요? 검은콩님이 계셔요, 지금? 일전에 팀을 짜놓고, 저한테, 대회에, 바, 그, 네, 저기. 리더, 주셨잖아요. 네. 리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회 신청했거든요. 그, 그 다섯 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피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투명인간. 워어어어! 제가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예요, 투명인간. 텔레포트하고 투명인간. 세계여행 가고 싶을 때, 그다음에 투명인간은 갑자기, 그냥 투명인간이 되고 싶을 거. 그냥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인생 자체가 투명인간이라가지고 관계는 없는데. 아 콩잎 들어오신지 지났어요? 진짜? 근데 왜... 블랙빈이 안보였지? 아 조건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아아 이미 탈락됐구나 젠장 다음에는 제가 포유나 저기 방을 따로 만들게요 뭔소리에요 못본거에요 어 어제 공포게임했는데 아무도 제 공포게임을 모르셔 오늘 공포게임 업로드가 될텐데 어? 고스냐님이 과연 어디까지 깼는지 한번 보세요 극강의 컨트롤을 보여줬다고 칭찬받았다고 킹크랩님한테 칭찬도 받았다고 아니 고스냐님이 이런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다니 아니 이 방향에서 이런 현란한 컨트롤이 나오다니 렌의 피자 가게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 이번에 뉴비! 자기가 뉴비라고 행하시는 분 491채입니다 자기가 뉴비라고 행하시는 분만 자 뉴비 아닌거 같은데 예 아닌거 같은데 뉴비가 아닌거 같은데 뉴비처럼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수윤니에 가셨구만 수윤니에 가셨구만 저 뉴비에요 일단 이게 맞겠죠? 네 맞겠지 아무것도 몰라요 뭔소리에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뭐지? 분명 뉴비 대전인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거 같지? 아니 블랙이 계셨잖아 저한테 돌아가시다니 운이 없으시구만 자 이번에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냐구요 당연히 빌드를 가야죠 빌드 가기 전에 죽겠어요 와 걔도 뉴비 대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와 죽는게 좀 덜하긴 합니다 자 아 뭐야 아 여기 접차 위로 안들어갔어 와 자 이게 바로 고시나리 고시나리 고시 고시 고시나리 고시 고시나리 고시는 도대체 넌 잘하고 있죠 좋아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응 누구보다도 널 인정하는게 하면 나란 말이 쉽게 와 죽는줄 알았다 죽었다 아아 손 드는것도 힘들어요 왜 왜 검은콩님 어디 아파요? 아 그 아픈거 아직도 안났어요 근데 검은콩님 검은콩님 몸관리좀 해요 게임하는거 중요하지만 푹 쉬어요 일단은 건강해야 방송도 보고 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아아 아 죽인거라뇨 리타이어 시킨거라고 네 아아 어 오늘 오늘 살이 쪄가지고 오늘 운동했다 확인 고시나이는 요새 기운이 많이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일이 너무 바빠 와아 진짜 죽겠어요 자아 다들 들어오시죠 이제 다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물이분들 뉴비분 다 이제 같이 우리 섞어서 빨주노초파란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자 구애마이님 제가 초대에 허니군님 뭐야 허니군님 왜 이리로 갔어?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답이에요 고시나리의 답은 연습 영어로 프렉킥 예 가람님 오셨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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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구요 아니 잠깐만 흐흐흐흫으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콜린다 이하아 샤질 못하네 이거는 1111 한번의 진짜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공격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잘가요 진짜요? 어? 와... 와... 무섭긴 하다... 진정성이 부족하시네 어? 진정성? 고시나리 진정성 빼면 시체인데 고시나리의 반성은 진정성 빼면 시체예요 어디선가 시체능시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어디선가 시체능시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디선가 시체능시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디선가 시체능시가 많이 나을거에요 네 흐흫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멘트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예, 뭐 제가 진정성 빼면 시체다 하면은 이제 시체능시가 남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올거고 네 이제 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고시나리 해탈 무소유! 아니 풀, 풀쇼유가 되고 싶은 무소유 음 잠깐만 영도로 참고를 하자 오오오오오오영도 푸원은 고시나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죠 그쵸 해탈의 경지 그치 불교생어 추구하던 해탈의 경지 바로 풀 소유 먼저 죽으셔서 다행이라면 내가 이번에 오래 살아나보겠어 내가 이번에 오래 살아나보겠어 내가 한번 어? 톰초이 톰초이님이 누구시지? 어 뭐야 아하 아하 이런 이런 실수를 안해도 못하는데 이게 실수를 했기때문에 더 못해져 지금 좋았어 아 왜이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잠깐 빨라지자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이런식으로 하면은 바로 이제 소극이 되기때문에 자 절망하게 앞서 먼저 앞을 내다보고 아하 행동을 해야돼 자 이런식으로 행동하면은 내 앞의 미래는 보이죠 뻔하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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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많아져 난 지금 뭐하는 것인가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어워어어어! 영원히 박타군님rias! 역시 멋지시구먼 핵털 입었어요! 나는 고바스 보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바스 보 라니 어벤니 고신화 리라는 어 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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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은 닉네임이 있는데 거짓말할때는 왜이렇게 어 말이 안나올까 보스바 보스바보는 또 뭐야 보스나리가 보스격이긴하지 4천왕 4천왕 그래서 매번 하는 말 있잖아요 그 그 그 사람은 4천왕중에 최악체다 네 최악체다 바로 고씨나리를 보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 젠장 그 녀석 오리중에 최악체입니다 그 뜻을 갖고하는데 인성이 안좋으신 분 누구에요 그러면은 누가 고씨나리 아이디를 가지고 방송을 할래요 자 고씨나리 아이디 경매 들어갑니다 예 자 견미 들어갑니다 자 만원부터 들어갑니다 네 삼천번째 삼 겨우 삼천번째 네 만원부터 들어간다니까요 만원부터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만큼 고씨나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거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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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숨이 1원입니다 뭔소리에 테트리오님 마저 아니 테트리오님 마저 그러시면 어떡해요 고씨나리가 얼마나 어? 얼마나 갓방송 갓게임 갓이랑 갓은 다 아는데 온갖 짓을 다 아는데 네 네 조개껍질한게 제가 무슨 신석기 대 신석기 사람이에요? 네 뭔소리에요 여러분들은 고씨나리를 너무 고평가하는 고평가하는 그런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신석기 사람이라니 애초에 애초에 저를 사람으로 보셨는지요 그게 의무스럽습니다 네 고평가지 신석기 사람이라고 하면 고평가 아닙니까 네 흐흐흐흐흐 그치 근본질문이 그거여야지 네 근본질문인데 그게 네 나 바퀴벌레는 아니야 빨리 죽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아니고 네 고씨님이 신이라면 저희는 신이 약골이군 이걸 말할겁니다 뭔소리에요 어리새 많이 듣던 때 사였는데 네 끄덕끄덕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 스트리머가 이렇게요 강조서 졌어요 매치권을 썼어요? 검은코린 매치권을 썼어요? 어 썼어요? 썼는지도 몰랐 썼는지도 몰랐는데 잠깐만 언제 썼지? 아 젠장 꼬였잖아 아 아 왜 왜 저 사이로 안들어가는거니 도대체 왜 와이 아 방금 전에 심리 멈췄어 아 망했다 망했어요 아아 쌓기만 하고 넣지를 못했어요 와 아 썼 아 젠장 매치권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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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되셨나요 네 썼 다들 근데 그거 있잖아 다들 자기만의 특화된 게임이 있잖아요 자기의 주력 게임이 있고 힐링 게임이 있잖아 그치 않나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어 시모님 전 이만 그럼 주무시러 가셔야 되는구나 잘자요 내일은 참고로 고스네이 방송이 없어요 오 진짜요? 저는 힐링게임은 여러가지가 있구요 저는 고정게임 좀 합니다 그래서 고정게임같은거 이것저것 편안같은거 앞으로는 한달에 한 두번이상 그 다음에 공게임은 한달에 한 번 이상을 할 생각이구요 너무 같은게임만하니까 이게 뭔가 좀 신선하지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시나리핑 영상 만들기 아주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저 아니 팬영상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 받잖아요 그러면은 0도여가지고 일단은 돈 받으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어 이상하다 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마냥 기분이 좋지가 않아 테트리오를 힐링게임을 할 수는 없을듯 어 그렇긴해요 솔직히 토초님 그거는 인정 솔직히 다 테트리오 저기 랭게임 하다가 키보드 몇번 샷건친적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여기 키보드 몇개 있는데 진짜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려야지 어떻게 제가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관심만 주셔도 저는 많은걸 받는데 지금 10월달에 또 뭘 드려야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중이에요 없어요 오티날 이번달에 돈 없어요 원래 구독자 구독자 한정 추석선물 추석선물 조그만한거 드릴려고 했는데 구독자분이 잘 안오셔가지고 끝났어요 없어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고 트위치 구독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야 아 협박할 나름이 없는게 아닌가? 협박할 나름이라뇨? 골스날이는 협박하지 않아요 협박이 없어요 네 좀 쉬었다가 오늘은 편집 편집하는 아 맞아 아 맞아 지목권 지목권 맞아 맞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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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권 다음판에 지목권 기억할게요 지금 기억할게요 네 아 이제 이러니까 제가 욕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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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탓 이往 로봅 여어 롱 앙 그러믄 롱 스읍 흐이 엉 코유나는 저기 그 개인전 어떻지만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꾸준히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씨나리 무언걸 까먹으면 욕먹기 나뉘어 견자 할말이 없다 이게 까먹는건 할말이 없다 누군지 알거같은데 곧씨나리 부계란 사실은 있지않아 아래살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엔 이번엔 좀 제가 잘못한거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이번엔 내가 잘못한거같애 잠깐 누구 잠깐 잠깐 그레이셜 누군데 누군데 잠깐 그레이셜 누군데 그레이셜 누구랑인데 누군데요 아 그러니까 빨리 누구냐구요 검은콩님 누구랑 붙기로 했냐구요 저요 저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또 해줘야지 곧씨나리 대 블랙빛님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자 아임 레벨어님 내려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 자 과연 누가 알겠지 블랙빛님의 별프로 이긴다 블랙빛님은 잘하긴 하지 블랙빛님은 초반만 잘 버티면 돼 후반에 약해 네 후반에 제가 몰고만 갈 수 있으면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초반에 빌드를 바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초반 빌드만 제가 잘 아 잘 막아내면은 후반에 괜찮습니다 정배지 정배 재미있어 고스나리 제가 역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 향할때 바로 시작하기 초반 빌드만 조심하면 돼 아 와 진짜 빠끼만다 어 뭐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괜찮아 이런 이런 실수 무슨이야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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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짝대기 안나오니 짝대기 짝대기 차라기 짝대기 나왔다 와 와 와 와우 브라보 왜 바꿨지 왜 바꿨지 가라 가라 가세요 연봉은 빌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게임 끝난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겼어요 고스나리 못 믿는 사람 누구야 네 누구였어요 어? 고스나리 못 믿는 사람 누구였냐고요 이겼잖아요 고스나리가 이겼다고요 차차 도망가 고스나리가 이겼다고 아니 어떻게 스트리머 스트리머냐 고스나리라는 스트리머 방송을 보시면서 스트리머를 제일 못 믿으실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스트리머를 제일 못 믿어요 환자를 패는 환자 야 그러지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젖으면 환자한테 지는 고스나리가 될거잖아 어떻게든 제가 욕먹는 상황이 나올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어떻게 환자를 패실 수가있죠 하면서 자 빨리 다들 나 들어오세요 오우 누구에요 브랜드 브랜드 어 뭐야 아 쟤가 프렌드가 너무 많아서 잘 접속 안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고 됐어 이문은 자주 접속하시는 것 같으니까 프렌드를 먹고 됐어요 허니군님 다음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하하 내 포인트를 싹 다 날려줘 아 틀렸다 망했다 딜드를 잘못 썼죠 딜드를 잘못 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식으로 가면되요 이런식으로 가면되요 이런식으로 가면되요 자 바로 아 자 빨리가자 빨리가자 지금 고인물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실수하면 안되는데 실수하면 안되는데 자꾸 실수를 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축축을 하자 빨리 빨리 축축을 해야돼 빨리 축축을 해야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나 부이텍 아 진짜 어제랑 달리 시청자가 많잖아 어제는 최고 최고 많아봤자 3명 7명 8명 이렇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날 오랜만에 돌아온 날 총원 네 최우형님 요새 유튜브 하시나요? 네 보니깐 업로드가 잘 안되는거 같던데 신기하기도 어제 저 나린이 방송 끝까지 어 진짜요? 여기 캐븐중에 한분이셨구나 올렸어요? 진짜? 뭐? 내가 알림 설정을 꺼놨나? 보통 내가 하면 알림 설정을 꺼놓고는요 꺼놓긴 하는데 아 야구 직관 야 진짜 살벌하다 자 방금전에 1대1 지목권이 있었죠 누구였죠? 블랙빛님이랑 아까 허니워터였죠 허... 알겠습니다 잘가요 자 허니버터님 대 검은콩님 1대1 신부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어느 분이겠지 투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 아까 구경 한번씩 스펙테이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니버터 군님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허니버터 군님 허니버터 군님이 아까 놓으십니다 해설자에서 과연 실력으로는 어떻게 누릴수있겠지 아 진짜요?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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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판에 다다음판에 하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초 핸디캡이라니 그런게 있나요? 오 허니버터 군님 오 허니버터 군님 봐봐요 고인물분들 보세요 뉴비개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뉴비의 심장 아직도 살아있다고 앞으로 뉴비 보고 싶으시면 고스내리 방송 꼭 필참해주시구요 아시겠죠 나나나 야 저 빌드완성하신거 봐라 야 딱봐도 빌드완성이 됐어 나나나나 나나나 자 화이팅 화이팅 안돼 자 블레비님이 이기셨습니다 설마 올인하신건 아니죠 네 일단 다같이 한판 하고 다음 네 아프리카TV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들 들어와주께요 자 다들 들어오시고 더 안들어오시나요? 네 이거 다 이렇게 올려야겠는데 네 왜 안들어오시지 해도 돼요 됐다 아아 이길 자신 이길 자신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아 이것도 망했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구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팩트 팩트폭력 날리니까 이렇게 당하잖아요 물론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이정도 살았긴 했지만 와 장난 아니다 공격 엄청 들어오는거 봐라 야 이대로 끝난다 와 아 누가 근거시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가위바위보 팔로우 가위바위보 고바 네 자 출책하고 가겠습니다 어딜가요 가지마요 11시 반까지 고시나량 있어야죠 누구를 하시는거에요 지금 야 평화롭다 아 태어 태어 초등학생 컨디션 지키기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응원합니다 고시나리 아무리 헛소리 많이 해도 어? 그런거는 응원해줄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돌아가셨네 자 게스트님하고 아프리카TV님 과연 승자는 어떻게 하신분 아니 지금 많이 밀렸어 검은콩님 기다려봐요 지금 잠깐만 누구야 일단은 아프리카 시안님 대 시안님이 계시는건가? 안계시지않나? 시안님 계세요? 시안님 계세요? 그쵸 나가 가셨어요 그쵸 가..가셨다니까 아까 가신 아까 가셨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치가 손자가 안되고 아 룸코드 바로 드려야죠 바로 드려야죠 기다려봐요 아 필요하시면은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자 들어오시구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까 엄지님도 잠깐 어디 간다고 하셨으니까 안되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검은콩님하고 용신님이 되겠죠 블랙빙님 대 용신님 자 스페셜 배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맛씨면요 제 방식이 와주신게 더 감사하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도 투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어 한 분 나가셨다 아 더스틴니 추가하셨어요 잘자요 자 투표가 지금 막상막하로 되어있습니다 투표 지금 현재 줄어들었죠 자 진심 모드 렛츠고 진심 모드로 렛츠고 진심 모드로 렛츠고 1분 아 1분 엔디캡 그 라이벌 가버렸어요 그 라이벌 가버렸어요 영신님이랑 그 검의 대결 어허 신부 조작 백안님 여기는 신부 조작이 권장되는 방송이에요 드디어 만들었다 흠 하세요 1분이래요 1분 그렇지 공격 많이 넣어야돼 지금 많이 넣어야돼 2분 방심하실 때 많이 넣어야돼 1분 1분 이전에 빨리 넣어야돼 그치 지금 빨리 넣어야돼 빨리 넣어야돼 많이 넣어야돼 지금 많이 넣어야돼 어 아직 1분이 안 지났는데 1분 아직 안 지났는데 네 1분이라니 패베로 보죠 그니까 1분 너무 길었어 30초만 해도 됐었는데 블랙빛이 초반에 아주 극들이여가지고 자 이제 다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하시죠 다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쉬러 곧 시내방송 쉬는게 아니죠 자 더 들어오실 불게스트님하고 지금 아임레벨1님하고 아까 아임레벨1님은 잠깐 뭐하시니 뭐 엄지님 아마 지금 아이온하러 가셨을거에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오 오셨대요 부활 아 안된다 망했다 된다 아하 아하 난 도대체 뭘하고 있는것인가 음 나쁘지않구만 음 은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롤러로 롤러러로 롤러넛~~~ 롤러루 뭐 시나리 공격금지권 있었는데 왜 공격하시네 안되겠다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갑니다 방금전에 10콤보 봤죠? 방금전에 10콤보 봤죠? 10콤보 골스나리의 성장실력 무섭지 않습니까? 좀만 연습 많이 하면은 골스나리가 엑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빌드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 우리 대결 누구랑 아! 이겨요? 해야지 그러면은 해야지 용...진님 대 누구죠? 아...CHY님 오케이 자 1대1 매치 한번 들어가고 이제 1대1 매치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1대1 매치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아니라 F 아니구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오...용신님이 지금 100%로...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옆에 나와가지고 포인트 다 잃고 얻는 분은 고작 없다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1포인트라도 걸어야 800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300포인트를 거쳤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진심모드로 가야부 담아서 가요 어느 정도 게임을 유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꽤 관건이긴 합니다 자... 많이 쌓아놓고 적절할 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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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들어갑니다 공격이 들어갑니다 공격이 계속 들어가요 공격이 계속 들어갑니다 야... 나쁘지 않아요 자...이 스피드 레겔에서 과연 이기는 자는 누구가 될 것인가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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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분이 이기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좋았어요 티스킨이 안 들어왔구요 좋았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바로 복구 가능하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어...이거 위험하죠x3 이거 살아냅니다 지금 아프리카 CHI님 살아남아야되요 자...지금 용신님께서 튕기신 건 아니구요 네... 렉걸링...아 렉걸링인 것 같아요 야...이때 빨리 따라잡아야됩니다 이때 빨리 따라잡아야되요 그렇죠...빨리 따라잡는게 좋습니다 와...역시... 야...이제 방심하면 안되요 이제 더이상 방심하는 순간 게임 터져버립니다 그...만턴 그게 다 사라졌어 와...멋있다 야...위험하죠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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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아...위험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타개가 될 것인지 자...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좋았습니다 야...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야...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과연 그래도 승자는 단 한명뿐 과연 어느 분이 최종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이제 안정적으로 안정권은 들어왔어요 야...안정권 들어왔었는데 이게 뭔가요 아...그렇게 유리했었는데 한방에 가버렸어요 용신님이 이겼습니다 이제 더이상 받지는 않도록 할거구요 이제 진심 모드로 해가지고 제대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봐도 레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자 예...케케팅 바꿔줘 오...오...오...오...오...오...오... 이길려고 했던게 아니고...지...질뻔 했다고? 진짜? 누가 풀콤모 날렸어 지금 누가 풀콤모 남겼나 풀콤모 누가 남겼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와 방금 전에 갈뻔 골로 갈뻔했네 와 그냥 골로 갈뻔했네 진짜 와 골로갔다 짝대기 안나오니? 아 짝대기는 다음판이 나왔어요 젠잔 불콤보 누구긴요 젠잔 풀콤보 풀콤보 렉이 걸렸나요? 자 용신님 안 들어오십니까? 용신이 들어오시게끔 내가 해봐야지 개스티님도 들어오셨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아 자아 자 빌드 가보자 이제 빌드 갈게 있다 아 아 전자 나 뭐한거니? 아 뭐한거니? 아 풀콤 리듬게임 하시나요? 몰라요 퍼클이구나 맞아 퍼클이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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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균꽃질이 땡겨서 마가렛트좀 가져오겠습니다 자아 야어어 간만에 과자 먹으려고 과자 가져왔습니다 음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군요 음 음 와어어 야 근데 저걸 맞은것도 신 맞은것도 대단한데 저걸 버틴것도 대단하다 왜요? 엄진이 왜요? 약간 맛있는데 약간 맛있어요 약간 맛있어요 음 야 풀콤 나왔다 야 풀콤 이야 야어어 야 야 진짜 어른 입맛이긴 하다 음 풀콤이 아니고 퍼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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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클 올클 아 그쵸 올클 다 틀렸구만 아 한참 음 자 그래도 아까 타타타타타타타 공격이 부지런히 들어오고있어 하지만 하지만 아아아아악 하지만아아아아아악 또 죽었어 뭐야 엄지님 뭐 끼셨어요? 누구야? 아음 뭐 뭐 어떤 게임? 전에 했던거 그 갱비스트 슈퍼애니몰 나왔어요? 오오 같이 할 수 있는 느낌이 한 눈었구만 오케이 슈퍼애니몰 잠깐 봤는데 재밌, 재밌다고 하던데? 그 갱비스트인가 그건가 비슷하,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음 음 이거요? 왜요? 어음 음 오케이 아, 파티리머지다 어 어 야아 장난 아니다 나도 시 콤보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상은 못 끌고 가겠더라고 그니까 역시 고인물분들은 정말 대단해 이게 이게 꾸준히 한 게임을 제대로 파신분을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해 쉽지 않은, 쉽지 않거든 그 모든 짜증과 모든 그런걸 다 겪으실텐데 짝대기가 안나오죠 아, 짝대기가 나오긴 했는데 야,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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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텼다 엄지님 버텨왔어요 우리 엄지님 엄지님 어른이만 엄지님 준석님 준석님, 아 얘기하셨구나 들어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아주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준석님 들어왔잖아 이미 안 들어오셨나? 야아 이걸 미스하네 자, 누구 누구였나요? 네 엄지님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채팅창에다 얘기해주세요 하윤님 계시나? 계신구나 자, 예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거 화면은 한 번씩 나가게 나간다니까 예측 예측을 잘 아 이걸 잘 안으려 그래 저도 있음 피곤한 피곤하네요 아, 그렇군요 휴가하자까요 다들 주력게임이 있잖아요 전 저 피곤해서 나간건데 알아요 왜 중간에 멈춘거 가지? 16대 84% 게임에서 고스나리 팬영상 만들기 이러다가 나중에 팬게임도 나오겠소 막 선들이 막 고스나리가 주인공이고 막 좋은 뜻이예요 나쁜 뜻이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마이오가 뭐예요 아 팬게임 나오면 아아 사이트의 이름 아하 네네 일단은 곧씨나리가 그만큼 유명해져야지 아직 멀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면은 안돼요 더 유명해져야지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유명해져서 여러분들이 아 이 스티머 내가 알지 성공했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진짜 중간에 힐럼프는 익힐 수 있지만 비록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흔들릴때는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만 잡아줄게요 요인이 포화이드 실패 야 이런 실패의 대가는 굉장히 컸다고 한다 이게 왜 애쓰 아 방금 전에 누가 유튜브 구독 하나 해주셨는데 맞구독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시는거 같아서 유튜브 하시는거 같아서 맞구독 했어요 이야 111님이 이겼습니다 111님이 이겼어요 이제 다같이 하는걸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다 들어오게요 이제 다 들어와요 으 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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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바로 시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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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우와 죽을뻔 했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왜 자꾸 죽이려부래요 키머를 죽여어어 현장 죽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놀러올 악마아이입니다 잘오셨어요 잘오셨어요 오신김에 출격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오늘은 고스나리에 어 연습만하면 주력게임이 될것같은 느낌의 게임을 가진 텍트리오를 방송하고 있구요 야 뭐야 뭐야 방금봤어요? 우와 우와 야 방금 뭐에요? 분명히 안정전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안정전하고 있었는데 와 뭐지 한방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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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사네요 이런 리그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저격을 하셨구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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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고맙겠다 일단은 흡수 흡수은 했고 후 와 뭐야 이거 와 얼마동안은 밥먹고 테트리오 아침 먹고 테트리오 점심 먹고 테트리오 저녁 먹고 테트리오 자기 전에 테트리오 을 한 오 한 4년간만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저기 종겜 스크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예 확실히 테트리오 하기 전에는 일단은 저기 그 들어보세요 뭔데요 대단합니다 그쵸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선생 어카운트 두개 이 어카운트 두개월 2개월 아 2개월 두개 뒤면 끝나는데 네네네네 해보실생각 이 에 어카운트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포유나 흐흫흫흫흐 농담이구요 농담이예요 예 농담이죠 농담이에요 원호절 인간 Burns 오오와어어 잘하신다 일님 바로 시작합니다 방금 trans로 정시캐션 진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아...나아.나,나,나,나 이거는 안된다, 이번파는 안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바로... 이거지 어어!! 이렇게 실수해서 아니 돼요 일단은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와... 공격 엄청 들어오네 진짜 와아아 또 끝났어 또 끝났다고? 이 크리머 태트리오 할 때마다 플레이 시간보다 시청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 어렵다 20줄 뛰어넘는 폼 미쳤다 야 그러게요 와 방금 봤어요? 한방에 죽었어 둘다 둘다 한방에 죽었어 바로 시작해야지 여긴 왜 여긴 고인물만 와요 아니에요 뉴비도 있어요 고인물에 못 찾은 뉴비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뭐야 끝난거야? 아 뭐야 왜 여기서 이런 실수를 아 잠깐만 나 지금 찐으로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아아! 저도요 저는 심지어 스트리머인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시청 시청 시청이 더 많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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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보다 시청 타임이 더 길어요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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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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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살아남지 못했어요 반박시 곧길 네 반박시 곧게요 좋은 얘기죠 키머를 담아간다는 거는 좋은 힘입니다 여러분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요 진정해요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나한테 어? 할 때마다 난 분명히 한창 한 칸만 쌓였는데 막 넷칸씩 쌓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버그 아니에요? 네 조롱이라니요 뭔소리에요 여러분들은 찾기 위해서 조롱이라는 거 모르잖아 여어어어 오스크 망겜을 테트리스라고 합니다 오스크 님이 그거잖아요 저기 여기 관리자 관리 이거 만드신 분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 네 개발자 관리자 네 개발자 관리자 야 어떻게 이거를 혼자 만들 수 있긴가 그랬냐 내가 그 나무 나무 위키로 봤거든요 테트리오 하면서 잠깐 검색하면서 봤는데 엄청 대단하신 분이더구먼 진짜 호랑이는 진짜 다양한 천재들이 많아요 그쵸? 진짜 대단해요 야 그거를 혼자 만들고 인터페이스도 혼자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뿌옇뿌옇 테트리스보다 더 갓겜을 이제 테트리스라면은 테트리오가 대표적이 됐대요 진짜 와 나 그 얘기 듣고 소름 돋았다니까 와 진짜 천재가 있긴 있구나 뿌옇뿌옇 뿌옇뿌옇게 사과하세요 아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있어요 인터페이스때문에 뿌옇뿌옇뿌옇뿌옇 밀렸다라는 그게 있어요 네 아 하긴해요 잠깐만 아우 나 지금 나 순간 순간 음 그래서 진짜 대단하 대단하시다 이 생각 그니까 모스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 생각 밖에 안되더라구요 진짜 야 그거를 국민겜 만드는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 입도문도 잘타야되고 진짜 이거 잘해야되고 해야되는데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구 와 진짜 진짜 대단해 내가 진짜 만나보진 않았지만 진짜 영어 영어를 배우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자 망했구요 네 우리 악마 아이님이 근데 그거잖아 하긴 하는데 아마 일단 퀴치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에? 흐흐흐흐흐흐흐 야 지금 둘다 장난아닙니다 게스트님 대지 1님 장난아니에요 야 지금 쾌진격을 부르고 있대요 지금 서로 지금 야 지금 호적팀 만났다 너 잘 만났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양악해주마 예 그런 뜻인거 같아요 지금 야 하지만 그렇게 호락허락 당할 게스트님이 아닙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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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하하 야 방금 멋있었다 야 방금 멋있었다 야 진짜 방금 멋있었네 이렇게 뭔소리예요 아 어 아 저 그런가? 저는 그렇게 안보이긴 했지만 에헤이 끝만 끝만 아 자꾸 이게 느려지니까 걱정입니다 자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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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라고 빨라지라고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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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가 빌드가 완성이 되야되는데 빌드가 완성이 못하겠네 빌드완성되기 전에 끝나버릴거같아가지고 아 왜 바꿨지? 아 왜 바꿨지? 왜 바꿨어? 이건 잘 바꿨어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주좋습니다 아주좋아요 자 저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거지거 맞춰주면은 아직까지 살아남을끼 있구요 자 이제 죽을거같애요 어어어어어어 바로 죽었어요 맞아요 게스트가 제일 무서워요 어 어 오늘날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제 곧씨날이 방송 유명해져가지고 얼굴도 팔리고 이래가지고 유명해지면은 이제 게스트도 초대할거야 이제 빛비처는 다 그리구있다고 네 네 어 테트리오 장인 오스크씨를 모셔봅니다 이러면은 조회식 떡장하겠지 네 이제 영어로 막 대화하고 막 오스크님 아니 영계국인줄 알았는데 아니 영어 잘하시잖아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영어 연습을 해야죠 네 어디까지나 제 제 미래에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도 꿈을 꿀 수 있잖아 네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조용히 하세요 한결짓니에요 어? 한결짓니 그럼 팩트 날리지 말라고 예 와 어떻게 저거를 저게 할 수 있지 와 야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은 진짜 진심 모드를 다행히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프랑스 암흥이예요 어쨌든 만용 공통어 영어를 하시겠지 아아 만들 이제 테트리오를 만드는거 잘하셨는데 아 테트리스 게임을 네 테트리스 게임을 못하시는거구나 뭐 어때요 이걸 만드신 본 그건데 초대만 해도 엄청난 엄청난 그거지 아 저보단 잘하면 잘하는거에요 자 제가 영어를 할 이유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는 원래 되는데 영어는 아직 안되기 때문에 영어는 좀 더 공부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판 가겠습니다 우와아 공격이 이렇게 많이 와 왜 바꿨지 바꾸기 잘했구만 와 죽었다 죽었다 죽지않아 죽지않아 아 죽었어 걔들 풀콤한벡 날렸다 마판이라서 풀콤한벡 날렸다 날렸다 진짜 진짜 풀콤한벡 날렸다 진짜 와 쟤 회심의 풀콤한벡 날렸다 분명히 아 풀콤이 아니지 맞아맞아맞아 뭐라그러지 이거를 아 그니까 아니 이게 자꾸 아 그래 올클 그치 올클리어 올클리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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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올클 그리고 곧씨냄이는 월클이 되겠습니다 아 라임 지렸다 한글년에 그니까 차라리 산악같은 여덟.. 여덟쥬 퍼클 배우는건 어때요 아 진짜요? 아니 내가 그거 사이트 주소는 있어 일전에 테트리온님께서 저한테 저기 링크 하나 남겨주신거 제가 이거 즐겨찾게 해놨거든 크리스 넘어오니까 적응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저기 번지키로 잘못 찾았어요 흐흐흐흐흐 고인문분한테 말씀하셔야죠 예 저는 이미 죽었어요 어 살려주러 오셨군요 아니 저도 죽었는데요 이거거든요 뿌요로 대결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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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테를 뭘로 한다고 하셨죠? 네 퀴치로 한다고 하셨나요? 내가 진짜 친구한테 퀴치.. 뭐냐 저거 뿌요 뿌테 저 받아와가지고 한 번 한다 진짜 퀴치면은 퀴치로 하신다면요 퀴치 지금 저한테 도발을 하셨께요 지금 네 네 아니 이 친구가 줄 생각을 안해 전화해봐야겠어 아니 비자가 쓰면은 주워야지 아니 이 친구가 중정도 줄 생각을 안하니까 거 stuffed 퀴치면은 스크롤 고 cam 이야.. 마지막은 역시 찌² 맞기 아 k 제가 어uno aj 아 알 이번 Silk 나도 모르기 시작했어 아 아아 끝났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래서 이래서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란게 참 무서워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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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좀 빌드 좀 가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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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저한테 억까신적 있다는거 하지마 알겠어요 테트리온님 휴무하셨어요 잘자요 나도 모르기 시작을 나도 모르기 시작을 눌러버렸어요 네 잠시 디코로 와주세요 알겠어요 끝나고 디코 와주세요 알겠어요 맞죠 궁강님 할말없어요 쥬 고시나리가 전국을 찔러 쥬 어저쇼 쥬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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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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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화질만 좀 뭐야 내가 못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정규 휴일이기 때문에 고시나리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게요 머리하고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송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저기 공지에다 따로 올려놓을테니까 공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오늘 점수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테트리오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시나리가 실력 어 엄청 늘었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할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 꼬바 천사 젊은 아 아 이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